유니버셜 유니버셜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통 닭다리는 못 먹고 좀 작은 사이즈로 그냥 치킨 맛이다 잠깐만 찍고있어 버터 비어 자꾸 버터 비르라고 한다 버터 비어 하나 둘 셋 와 너무 맛있는데? 와 한 잔 더 아 권아기 따라해볼까? 근데 글리코상은 어딨지? 내가 밥먹고 글리코상 찾아야겠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아아 감사합니다.